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이번 팁핑 영상은 커스널 컬러별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떤 팔레트를 준비해볼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그냥 꾸준히 인기가 좋은 클리오 팔레트를 준비해 보았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호 심플리핑크는 쿨톤한테 어울리는 사랑스러움이 뿜뿜 피어나는 그런 팔레트이구요 2호 브라운슈는 톤에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데일리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코랄토크는 생기 있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아이 팔레트입니다 컬러는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트 섀도우랑 쉬머펄 그리고 엄청 블링블링한 크리스탈 글리터 하나가 들어있어요 애교살이나 이런 눈두덩이 가운데에 바를 때 블링블링해서 정말 잘 애용하는 그런 글리터이고 요즘에는 클리오 팔레트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색상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그럼 색상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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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색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발색도 잘 되고 특히 저는 글리터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팔레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랄토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데일리한 튀지 않는 메이크업이 좋다 이럴 때는 브라운 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핑크 핑크가 너무 좋아 그러신 분들은 심플리 핑크도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팔레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팔레트를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벤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정 유튜브 구독과 알림은 필수 소정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네 번째 댓글에 신라면세점 아이디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영상을 댓글로 같이 달아주세요 신라면세점 아이디가 없으면 이벤트 참여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기입해주세요 이벤트 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팁핑 영상들은 제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라 이거 라라 팁핑에도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라면세점 어플인데 검색창에다가 소정을 입력하시고 리뷰어를 클릭을 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다양한 면세점 추천템이라던가 뷰티 팁들을 영상을 여기다 올리니까 한 번씩 놀러와주세요 제 영상 뿐만이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